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명목요철학원 기획사 부장 이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계속 비가 내리고 해서 오늘 가을 농사는 또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목요철학 이문포럼 시작하는 이 순간에 완년한 또 우리가 가을을 맞았습니다. 물론 낮에는 조금 뜨거운 해사이 있긴 합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이제는 완전한 가을이죠. 특히 이제 조석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예방접종은 1, 2차 다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다 좀 더 안전한 그래서 정부에서는 11월 정도 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해서 코로나도 이제는 거의 독감, 감기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가야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가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조금 더 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희 목요철학 이문포럼도 지난 1학기 때 이어서 이번 2학기 하반 부분에서는 근대로 진입하는 그 과정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가장 먼저 건축, 집을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이 있어야지. 그렇죠? 현실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있어야 드가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하듯이 그 시대는 왜 이렇게 궁전이나 성당을 거대하게 혹은 귀괴하게 이렇게 지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아직도 근대로 가기 힘든 나라고 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주체라고 하는 바로 이 인간이 등장하기 힘든 그런 시대였다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될 텐데요. 이번 한 학기 동안 마지막 데카르트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2021년도 하반기 목요철학 이문포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목요철학원의 백승윤 원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윤입니다. 오늘은 참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운 날입니다. 날씨도 이제 좋아졌고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동참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곧 풀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 전공이 건축공학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유인물을 두 번 세 번 읽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축 분야에 문외한 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오늘 임석재 교수님 특강 하시면서 건축공학적인 설정이라는 인문사회적인 좀 더 심하게는 종교적 그런 의미가 함께 어울려 주시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왜 베드로 성당이냐. 베드로가 성경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갔다가 내로황제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에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다고들 하는데요. 이런 종교적인 혹은 인문사회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해석 그것이 20세기 와서는 어떻게 해석될까 관심이 갑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니까 좀 쉽게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멀리 오신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강연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은 오늘 이후 세 번 강연을 여러분들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데 기획 단계에서는 이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왜 빠졌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는 바로크의 건축 양식들이 17,8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참 뒤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동시대의 17세기 그러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일어난 여기에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에서 출발해서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성당과 궁전입니다. 그래서 또 이 영역 부분의 건축사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거의 우리 오늘 강연자 선생님이 유일하십니다. 이게 또 우리 대한민국 학문의 협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공학보다는 건축학 건축을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설명을 통해서 재미있게 강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울공과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미국 미시간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마치시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건축 저술가로 총 60여 권의 단독 저서를 집필하셨습니다. 임석재의 서양건축사 5권, 5권입니다. 시리즈가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분을 모시는데 이 책이 가장 주요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광야와 도시, 그리고 2018년에 극장의 역사 등의 저술들과 다수의 논문들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임석재 교수님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합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인피터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대성당, 교황청 대성당, 그냥 교황청 여러 말로 불리는 최근에 정식 명칭은 교황청, 세인피터스는 교황청 대성당, 교회 건물만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교회만, 성당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황의 사저, 바티칸 궁이라고 그러고 바티칸 도서관이 같이 있죠. 그리고 로마의 외곽에 있고 이게 하나의 다 아시다시피 독립된 나라죠. 그래서 최근에 공식 명칭, 옛날에는 바티칸 공화국 이런 말도 썼는데 세계에서 제일 작은 나라에서 산마리노 공화국과 함께 그런데 가장 최근에, 명칭이 계속 바뀌니까요. 가장 최근에 공식 명칭은 교황청 공화국.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고 여기도 중세 때 보면 파팔스테이트라고 해서 교황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있었죠. 이탈리아가 도시국가인데 여러 작은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는데 로마에서부터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이나 로마나 다 서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원산 정도로 향한 이렇게 띠로 되는 그 지역을 교황이 직접 다스려서 교황청 직송령이라고 해서 그러다 이제 그게 점점 축소되면서 그래서 로마 시내로 보면 이게 이제 로마인데 이 빨간 게 옛날에 성곽이죠. 그래서 지금 일부가 남아있어요. 여기는 파리는 성곽이 다 문어타워 이제 그거를 순환도로로 만들었는데 싹 여기 부분적으로 일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성 밖이에요. 여기가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 그래가지고 왜 성 밖이냐 했더니 여기가 이제 옛날에 공동묘지 지금부터 지하에 공동묘지가 일부 남아있어요. 네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래서 묘지를 성 안에는 못 들여오고 성 밖에 두는데 이제 이쪽에 묘지들이 카타콤이 몰려있는 지역이고요. 비안티카에서 쭉 나가는 여기도 공동묘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베드로가 묻힌 것으로 추정이 되는 100% 확실하지는 않아요. 좀 이따 나올 텐데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잠깐 소개하실 때 말씀하신 쿼바디스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개명대가 동상교회면 개신교가 좀 기반인가요? 카도릭 얘기라 죄송한데 저는 뭐 종교적인 건 떠나서 학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내로 학살 피해서 나가다가 예수의 환영을 보잖아요. 예수가 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로마로 그러니까 신이 어디로 가시냐 거기 들어가면 죽는데 그랬더니 기독교 구하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심하고 들어가서 일부 카도릭 미술에 보면 베드로 참수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냥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게 아니라 일부 그림에 보면 이제 거꾸로 매단 다음에 가랭이를 토부로 썰어주기는 그게 그 기독교 성화의 일부 그런 그림들이 있죠. 어쨌든 그러고 이제 이 묘지에 묻혔는데 그러고 쭉 잊혀졌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 부분이니까 그리고 나서 원래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리고 이 앞에 보르고 이건 로마인데요. 보르고는 이게 이제 바티칸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예요. 그러니까 보르고가 지금은 상당히 로마에서 이제 고급 동네인데 여기 옛날에 라파엘의 예술 공방도 있었고 예술 공장이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는 혈혈 단신 솔로로 독고다이로 돌아다녔고 라파엘이 이제 제자들을 쫙 가지고 자기 예술 공장을 차려가지고 교황의 총회를 받으면서 라파엘이 이제 일찍 죽는데 서른여섯인가 죽는데 교황이 추기경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죽었단 말이죠. 교황청에서 쫙 일거리 따와가지고 그 자기 예술 공장에서 이제 제자들 쫙 방에다가 두고 바로 여기 있었는데 여기 지금은 헐렸어. 라파엘 공방은 그리고 여기 뭐 교황청이 한의 나라니까 여기 뭐 변호사 행정가 하다못해 교황의 코끼리 관리사 교황의 이발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여기 몰려 사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굉장히 부유한 동네로 돼 있죠. 그래서 로마 지도로 보면 여기가 바티칸 그리고 여기가 카스텔 사나인젤로 여기가 이제 원래 아구스투스 아니다 하드리아노스 하드리아노스 원형 무덤이었는데 성으로 바뀐 거죠. 여기가 테르미니 이게 이제 서울역 같은 거고 여기를 대구로 치면 동대구역 같은 게 기차 제일 중심역이 여기가 콜로세움 있고요. 대체로 이제 성 바뀌고 이렇게 되죠. 여기가 보르고 지역이죠. 이게 이제 18세기 논리라는 사람이요. 로마를 이렇게 지도를 그려요. 그래서 논리 지도에 나오는 그 부분이고 등등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시내에서 전체적인 지도고 원래 이제 여기에 올드세임 피터스 지금 교황청 건물은 미켈란젤로가 짓기 시작해서요. 베르니니에서 끝나는 한 150년 정도 근데 원래 그 전에 옛날 건물이 있었죠. 올드세임 피터스 그래서 요게 가장 그거를 사실적으로 그린 기록이 이걸 거예요. 근데 이거 헐기 전에 요 마르텐 반 햄스크레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르네상스 화가인데요. 네덜란드 화가인데 유독 그 로마의 폐허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유적 그림을. 그러니까 이제 회화사에서도 엄청 중요한 인물이고 특히 이런 그 도시 회화를 연구하는 데서 아주 그 독보적인 이 사람이 요거 헐고 요거를 헐고 그 위에다가 지금 건물을 지은 건데 헐기 전에 거를 그렸는데 이제 카메라가 없던 시절에 거의 카메라와 동급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출입문 쪽이고 그러니까 안에서 문 쪽을 바라본 거죠. 그리고 요 반대쪽이 이제 저 있는 쪽이 재단 쪽일 테고요. 그래서 여러 요것만 남긴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재단 쪽이죠. 이게 올드세인 피터스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지은 거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아시다시피 그 기독교 그러니까 그 서양 역사에서 교회를 제일 많이 지은 황제일 거예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유스티니아누스는 이제 그 로마에도 많이 지었는데 기본적으로 동방정교 쪽 사람이잖아요. 동로마 황제니까 비잔틴 그러니까 서방 기독교 쪽에서 봤을 서방 카도릭 쪽에서 봤을 때는 콘스탄티누스가 가장 많은 교회를 지은 그래서 로마와 이스탄불 그때는 콘스탄티누스죠. 거기도 당연히 자기 이름이 들어간 도시니까 거기도 지었고 우리가 이제 성소피아 성당 지고 그것도 그런데 그것도 원래 콘스탄티누스가 지은 옛날 성소피아 성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헐고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가 다시 지은 거고 그다음에 홀리랜드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홀리랜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도 많이 예수탄생교회 이런 걸 다 콘스탄티누스가 처음 지은 거죠. 그 후에 물론 계속 증축되고 해서 지금 거는 콘스탄티누스께 일부만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를 국교로 하지는 않았고 기독교를 국교로 한 사람은 나중에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고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 관용령하고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기독교 탄압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밀라노 측령에서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을 하는 국교까지는 안 가고요. 그리고 막센티우스랑 권력투쟁에서 기독교도들이 엄청 콘스탄티누스 편에 참여를 해가지고 막센티우스를 물욕으로 죽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을 많이 세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앙심도 있고 그런 현실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콘스탄티누스가 한 10여 채 이상의 교회를 지어요. 이게 바슬리카 유형 이라는 건데 우리가 아는 지금 아는 기독교 교회 유형 교회 건물 유형의 출발점이 물론 성경에 보면 교회 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성막이란 성막, 초막 이런 단어들이고 아마 카도릭 쪽이랑 계신교 쪽에서 쓰는 단어가 조금 다를 텐데 그리고 솔로몬 신전 이런 게 나오지만 지금 남아있지가 않고 일부 추축, 복원 이런 도면들이 솔로몬 신전이 돌아다니는데 대체로 보면 그 당시 청동기 시대 때 근동이나 이집트 지역에서 지어지던 신전이나 왕궁 쪽에 가까우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교회 기독교 교회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금서 같은 데 보면 예수가 성전에서 좌파는 없고 교회 화려함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오늘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고 아니면 학계서 같은 데 보면 학계서 1장 8절을 보면 학계서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사리에서 돌아와서 다시 옛날 고향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맨땅에 허 그러니까 굉장히 막막한데 거기 보면 성전부터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려하게 진짜 우리가 노예사리에 풀려나왔으니까 그런데 학계가 선지자 이름이잖아요. 그 학계가 1장 8절을 보면 개시를 받아요. 하느님한테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그걸로 성전을 지으라 그러니까 초막 모델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이런 정도가 나와 있고 사실 기독교 교회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기독교가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지만 4세기가 되면 가장 강력한 현실 종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된단 말이에요. 로마에서 신도도 막 늘고 그전까지는 가난한 사람들 위주여서 주로 순교자 기념 시설이나 카타콤 이런 데서 모여서 아니면 노상에서 예배들 아니면 가정교회 그러다가 부자들이 대거 유입이 돼요. 기독교의 4세기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대형 교회 건물이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그 모델을 아무도 제시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안 써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완성한 사람이 콘스탄티누스예요. 그래서 바슬리카 유형이라는 건데 바슬리카는 원래 로마시대 때 이게 로마시대 때 바슬리카라고 하는 교회 건물이 기독교 교회 건물이 아니고 요즘 말로 치면 시민종합 시민회관 정도 되는 그래서 여기서 로마 시민들이 도시의 광장 같은 데 지어 나오면 시민들이 모여서 여기서 상거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정치 집회도 하고 작은 토론회 학술 집회 이런 거를 하던 종합시민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일단은 로마 신전이 아니니까 이제 개신교 쪽에서 종교적인 거부감이 없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검소하잖아요. 보면 이게 목조 트러스트 천장이잖아요. 그리고 벽체도 보면 기둥만 돌을 썼고 대부분 나무로 지은 굉장히 검소한 건물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하고도 맞고 그죠. 화려한 황궁이나 로마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는데 그런 거는 다 비싼 대리성 감람성 해가지고 온갖 비싼 돌로 치지 않고 이거는 기독교 교리하고 안 맞죠. 예수 정신하고도 안 맞고 분명히 예수가 예수가 보금서에서 보면 화려한 성전 돌 밑에 돌이 어쩌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가 직접 화려한 성전을 부순 건 아니지만 저주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은 로마 건물 중에서도 일단 종교 건물은 제외가 되고 비종교 건물 중에서도 화려한 황궁이나 목욕탕 건물 이런 거는 탈락 그리고 이제 바실리카 모델이 딱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콘센트누스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교회의 건축 유형을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시간이 충분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명동성당을 대표 모델로 하는 중세 서양 카도리계 대표 교회 유형이 고딕 성당인데 이거 한 2, 300년 걸려서 완성이 되거든요. 최소한 아니면 길게 보면 400년 그러니까 이걸 짧은 시간에 모델을 완성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후대 자기가 다 못하고 넘기면 후대가 하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 모델을 하나 딱 집어서 그걸 가지다가 쓰려다가 보니까 바슬리카라고 하는 로마 시대 때 일반 시민들이 쓰던 건물을 그대로 가지다가 써요. 그리고 이게 기능적으로 봐도 당시 로마 카도리카하고 굉장히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이 바슬리카 모델이 그래서 보시면 이 카도릭 쪽이 보면 계신교는 그런 게 없는데 카도릭은 종교 교회 건물에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대교구 교구 있고 인구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대교구에 해당되는 게 대성당 교구에 해당되는 게 그러니까 대주교가 있는 데가 대성당 주교가 있는 데가 성당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공소라는 게 있어요. 성당보다 작은 규모 그러니까 주로 농촌 지역 같은 데 그러니까 성당은 신부가 상주하는 데고 공소는 신부가 출퇴근하는 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절로 치면 본찰 말찰 컨셉 컨셉인 거죠. 그런데 서양은 보면 대성당이나 성당이랑 똑같이 다 카테드러리고요. 그건 내용 가지고 구별해야지 명칭 가지고 구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페르시 철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는 우리나라 카토릭에서 카토릭 교회 건물에서는 안 쓰는데 바슬리카 바슬리크 프랑스에서 많이 쓰는데 바슬리카라는 그 교회 등급이 있어요. 건물 중에 그러니까 그 바슬리카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 파리 가면 다 아는 그 사크레꼐르라는 교회 건물이 있거든요. 목마르토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성당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당이 아니고 바슬리크 사크레꼐르에요. 그래서 이게 성당보다는 교회 등급이 낮은 그런데 유럽 카토릭 교회 건물에서는 바슬리카 유형이라는 게 정식 유형 중에 하나로 그런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바슬리카 유형은 초대교회 때 그러니까 신학사에서는 초대교회는 대체적으로 사도시대 예수에서 사도시대고 그 이후에 2세기부터는 고대교회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건축사에서는 그냥 뭉쳐서 초대교회는 중세 이전을 그냥 교회 건축사에서는 그냥 초대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학사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와 고대교회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대표적인 양식이고 여기서부터 이게 중세에 와서 커지면서 중세 성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처음 시작은 이게 시대적인 구별 그다음에 건축 양식도 완전히 달라요. 이게 씨앗이 돼서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긴 했지만 중세 성당 고딕성당하고 초대교회 중세교회 때 고딕성당하고 초대교회 때 바슬리카는 건축 양식도 많이 다른데 최근에 와서는 이런 차이는 없어지고 대체적으로 교구 단위의 인구에 따라서 등급 차이로 정도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바슬리크 저기 지어진 사크렉게르 같은 것도 교회 등급으로 치면 바슬리크지만 실내로 보면 웬만한 성당급보다 더 화려하고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초대교회 때 바슬리카 유형 그래서 이게 중세교회 때 대성당이 되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탄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가 처음 탄생을 했을 때 교회 건축 모델을 못 만들어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하면 카도릭 성당을 뺏어 그런데 개신교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아이콘이 도상을 금지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이슬람하고 비슷해요. 이슬람이 성소피아 성당이 기속교 건물인데 그걸 점령해서 그나마 안 부순 대신에 안에 있던 원래는 성소피아 성당에 성화가 꽉 차 있었는데 그걸 싹 다 뜯어내잖아요. 그리고 알라나 위대하다 하는 얇은 초콜릿 판 같은 까만 판에 글씨 써있는 그런 거 현판만 몇 개 붙여놓고 그리고 개신교도 원래 성화를 인정을 안 해요. 아이콘을 도상을 그래서 카토릭 성당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림하고 조각품을 다 떼내는 거죠. 루터교나 카르벤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 부분 개신교가 교회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웃기는 개신교회 건물이 저거를 그냥 카토릭 성당을 그냥 계속 써요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아 이게 헷갈리네 제가 11월에 또 개명돼 다른 거기서는 이제 17세기 18세기 오면서 공연성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그게 개신교회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 그림이나 장식 허용 안 하고 그 다음에 헛간 모델이나 오두막 모델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학계서나 초막 장막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검소한 교회 위주로 개신교는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지금은 개신교가 중세 카도리기랑 똑같이 물질적으로 이미 19세기 때 이미 물질적으로 너무 타락을 해서 더 이상 구별이 없어지긴 했는데 거기다 최근에 보면 가장 속삭이는 종교가 개신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시작은 어쨌든 굉장히 검소한 모델로 시작을 해서 18세기 17, 18세기 되면 조금씩 개신교 모델들이 등장을 하고 교회 모델들이 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나 이런 쪽에서 교회 건축이 탄생하지만 기본적으로 개신교는 표준 모델이 없어요 교회 건축에 그냥 중앙 종단이 없기 때문에 로마 카도릭처럼 이건 카도릭 정부라 그러거든요 카도릭 중앙 정부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대주경가가 거기 장관으로 갔잖아요 바티칸 공화국의 장관으로 한국분이 이런 정도로 중앙에서 거기는 컨트롤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실리카 유형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명동성당으로 들어오고 사실 1980년대까지는 개신교회도 명동성당 형식으로 지은 거예요 붉은 벽돌의 뾰족탑 근데 그게 사실은 카도릭 모델이니까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개신교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신교회들이 일부 빠른 데는 80년대부터 개신교만의 교회 양식이 등장을 하고 근데 그게 특정한 양식이 아니라 동시대에 가장 첨단 건축양식을 갖다 쓰는 거죠 이제 90년대부터 뾰족탑의 빨간 벽돌이 거의 사라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바실리카 유형 그래서 올드 샌 피터스라고 해서 이게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벌써 29분이네 16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너무 낡고 이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길 보시면 이게 이제 올드 샌 피터스가 있던 지역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재단이잖아요 재단 하이알타 고재단인데 요게 그러니까 요거를 초점으로 삼아서 올드 샌 피터스를 지은 건데 그럼 왜 요지되냐면 요거를 수직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직각으로 파내려가면 그게 이제 공동묘지에 베드로 무덤으로 추정되는 100% 확실하진 않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하 공동묘지 베드로 무덤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 위 지점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재단 그래서 그 베드로 무덤에 나중엔 요렇게 만들어서 무덤을 좀 무리를 치면 묘비 세우고 장식하는 이런 형식화를 가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교황 그래서 요 때 오게 되면서 이제 교황청에서 그 올드 샌 피터스 지역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옛날 건물인데 이게 굉장히 좀 산만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게 성 밖이기 때문에 이렇게 빈 논밭도 많고 그래서 여기 재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건물은 아니에요 이건 브라만테가 작성한 건데 이제 이걸 나중에 미크란젤로가 받아 이건 지어지진 않아요 나중에 미크란젤로가 받아서 이걸 조금 고쳐서 그게 이제 지금 지어진 건물이고 요쪽이 이제 벨베데레 해서 요쪽이 바티칸 교황청 교황의 사저 하고 그 다음에 교황 바티칸 도서관 그 다음에 뭐 이게 하나의 정부니까 국가니까 이제 정부 시설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 뭐 그 바티칸 은행이 뭐 그렇게 뭐 부패했네 어쩌니까 은행도 있어야 될 테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크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요쪽으로 이제 재개발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브라만테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교황한테 교황인직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데 이제 브라만테가 이렇게 짓는 안을 내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 중세 카도릭 고딕성당하고 완전히 달라진 카도릭 중세성당은 명동성당 생각하시면 선형공간이에요 길게 그게 이제 사제단의 행렬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도 있긴 있지만 많이 생략이 됐는데 고대 카도릭 보면 행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전에 축제 형식에서 많이 가져오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행렬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도 계속되면 이제 신도들 사이로 사제단의 행렬이 일어나면 신자들 사이 신앙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네이브 가운데로 쭉 해서 그 사제단의 행렬이 이렇게 해서 명동성당 보시면 길잖아요 그게 카도릭교의 표본인데 완전히 중앙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도릭인데 그러면 왜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개신교 유형으로 많이 된다면 개신교하고 카도릭의 이제 재식 차이를 보면 개신교는 사실 목사 원래 예배의 의미는 이제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과 소통하는 거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지만 현실에서 보면 사실 개신교 예배는 목사의 약간 개인 콘서트 비슷하거든요 극장 개념이 아니라 공연성이라는 그래서 목사의 연단을 포인트로 해서 이게 부채꼴로 해서 극장 형식이 극장 공간처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초점으로 삼아서 중앙형이 더 유리하죠 개신교회는 그러니까 개신교회를 명동성당 같은 데서 목사님이 앞에서 막 뒤에서는 잘 높이도 높이 차이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뒤에서는 잘 안 보이고 그러는데 카도릭은 이제 그런 목사의 완면 쇼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는 전통적인 형식성 이런 걸 중요하기 때문에 선형 공간이 카도릭을 대표하게 되고 중앙형이 초점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모델이 되는데 카도릭 로마 카도릭에서 개신교 건축 유형을 갖다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위력인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16세기 들어오면 교황들 사이에 인문주의 교황들이라고 하는 1년에서 17세기까지 쭉 하는 한 7, 8명의 주요한 교황들이 인문주의 우리가 보통 인문주의 휴머니즘하고 중세 카도릭은 반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일부 개신교 목사들 입에서 인문주의를 사탄에 저쪽으로 해서 교회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는데 원래 왜냐하면 거기서는 절대성 이런 걸 부정을 하니까 인문 특히 현대 상대주의나 포스트 모던이슨 이런 데 아니면 후기 구조주의 이런 데 오게 되면 절대성을 깨야 되는데 절대성의 최고봉은 기독교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격 대상이 되니까 목회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카도릭 이때 보면 교황들이 새로운 시대조류하고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인문주의 문화를 카도릭에다가 도입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건물도 보면 그 당시에 인본주의 건물에서 처음 등장 시작하는 중앙형 공간 이런 거를 많이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브라만테가 이렇게 중앙형 공간으로 이거를 제시를 해요 이건 다시다시피 이 건물 질려고 돈이 많이 드니까 면죄부 팔고 하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여러 원인 중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이게 보시면 이걸 이제 이게 평면도고 이게 이제 3차원인데 이거는 레오나드로 다빈치가 스케치한 거거든요 다빈치도 물론 크리스찬이긴 했지만 약간 아웃사이더였죠 다빈치는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다빈치 영향을 다빈치가 나이도 비슷해요 브라만테하고 그리고 브라만테가 교황청 로마로 오기 전에 밀라노 이 사람이 밀라노 사람인데 밀라노에 이제 그 당시에 군주가 우피치 가문에서 밀라노 그 롬바르디아 공화국을 다스렸는데요 이제 거기에 우피치 궁정 거기서 다빈치랑 한 상당히 오랜 기간을 같이 있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정도 되나 둘이 굉장히 친했죠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본주의로 치면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철학 사상인데 그리고 신학하고도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때는 사실 이렇다 할 철학이 없어요 철학 사조가 우리가 르네상스 인분주의하면 뭔가 인문학에 꽂히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아름다운 철학이 있을 것 같은데 엄밀히 얘기하면 르네상스 철학에 제대로 된 르네상스 철학에 최초는 데카르트하고 연구 경험주의 쪽이고 그러니까 14세기부터 이제 저기서 문학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15세기의 미술건축 그런데 16세기까지도 제대로 된 철학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실용주의 지금 한국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현실 생활 생활의 지혜 정도 가족의 가족학 이런 거라든가 제대로 된 정식 철학은 아닌데 그나마 그때 대표적인 철학이 심플라톤주의인데 거기서 내세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 D1 그래서 1의 O를 대문자로 쓰고 앞에다가 정관사를 붙이니까 그래서 이제 유일자 이거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군주가 될 수도 있고 주체로서의 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포괄하고 이게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 개념을 기독교와 현실주의를 포괄하는 쪽으로 확장 변형시킨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이 필요하고 이게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 모델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일단 방사선형으로 1대1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먼저 잘 성립이 되면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지고 그러고 나서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교류의 인격관인데 그거하고도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중심에서 이렇게 방사선 방향으로 뻗어나가고 주변 요소들 사이에도 관계가 있긴 있는데 이게 중초점을 향한 관계보다는 약한 거죠 이게 딱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격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심플라톤주의 컨셉이 그대로 반영이 된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짓지 못하고 막 기초공사 막 시작하다가 교황도 사망하고 고령으로 브라마테도 사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나고 종교개혁이 먼저 나고 17년에 나고 1517년에 1521년 연달아서 이제 교황과 브라마테가 사망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당분간 중단이 되죠 이제 로마 카도리기 한 번 세게 얻어 맞으니까 그리고 27년에 더 세기라 그래가지고 로마 대학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게르만족이 쳐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교황 중세 카도리기 부패에서 하나님의 벌을 내린 거다 뭐 이제 이런 미신 얘기들이 또 도는데 어쨌든 그리고 중단이 되다가 이걸 이제 다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 안을 받아서 완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게 이제 자잘이 쪼개져 있던 거를 좀 떡덩어리를 잘게 송편으로 흩어져 있는 거 린절미로 흩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좀 뭉친 거예요 크게 그죠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라파엘도 이 베드로 성당 계획안을 세우고 근데 라파엘이 요절 안 했으면 아마 라파엘로 갔을 거예요 왜냐면 교황이 너무 교황청에서 너무 사랑을 교황청이 아주 헌신적으로 근데 이제 요절하면서 이거를 안만 남기고 말았고 그 외에도 보면 또 뭐 줄리아노다 쌍갈로 이거 보면 이제 브라만테 안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 건축가들한테 다 맡겨보는 거죠 교황청에서 그리고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또 아직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이제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럭저럭 하다가 이제 지금 우리가 아는 요 미클란젤로 도움이 미클란젤로의 안으로 최초로 그 중심 부분이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아까 그 올드 샌피터스의 재단 지점에 요 청동 닷집을 놔요 그러니까 요구에 이제 요구에 이제 요구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파내러 가면은 그 로마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의 베드로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미클란젤로가 살아있을 때는 완성을 못 시켜서 유작이 되는데 제자 카를로폰타나인가 제자가 완성을 시켜오는데 원래 미클란젤로는 동그란 반구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이게 약간 아주 약간 타원으로 지어져요 실제로는 여기 보면 약간 이게 뭘 위에서 찍은 거니까 부정확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부분까지만 완성이 되는 거죠 요 도미 있는 데만 그러다가 바로크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크는 이제 중세 리바이벌이거든요 물론 이제 르네상스 인문주의도 계속 이어지고 거기에 중세가 다시 리바이벌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선형 공간에 대한 그래서 그 바티칸 공의회인가 암튼 그 아니다 토리노 공의회 암튼 1540몇 년에 공의회가 열려요 그래서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 최근에도 바티칸 공의회가 최근에 있었고 그러니까 카토릭에서 이제 그 추기경들이 쫙 모여가지고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 무한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10년 20년 가요 하루 이틀에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카토릭이 한번 얻어맞고 그거 거기서 이제 카토릭이 다시 정신을 차리는 과정에서 그 어떻게 하면 카토릭을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그래서 교회건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르톨로메오 추기경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바로크 시대 때 교회건축에 대한 지침을 내려요 크게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외관을 출입구를 사람들은 눈에 잘 띄게 해라 그러면서 이제 대척으로 바로크 시대 때 건축물이 특히 교회건축이 화려해지게 되는 그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세 성당의 성형평면을 부활시켜라 그래서 요게 이제 중앙형으로 끝났잖아요 요렇게 이게 이제 성소피아 성당 모델인데 그래서 요거를 마데르노 때 요렇게 요게 이제 미클란젤로 도움이고 요만큼을 더해요 증축을 하는 거죠 17세기 초에 그리고 마데르노가 한 김에 여기 지금 우리가 외신이나 이런 데서 보면 교황이 성체강복일인가 성축 성체강복일 그런 데서 욕이 나와서 광장에 모인 신노들한테 마이크로 중요한 메시지도 전하고 손둔들고 하는 요 파사드도 마데르노가 같이 설계를 하는 거죠 이건 전형적인 바로크 양식이죠 표면 그리고 입면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화려한 조각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비례가 너무 좀 넓적해요 그래서 이게 건물은 여기까지고요 여기는 건물은 아니고 이제 요거는 원래 위에 첨탑이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요건 첨탑을 바치는 기단이죠 그러니까 교회 신뢰는 여기까지 물론 여기 이제 2층도 있지만 이거는 교회 신뢰는 아니고요 예배당은 여기서 끝나는데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제 라파엘 안두 보면은 여기 양쪽에 첨탑을 올리는 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르니니가 보면은 이렇게 첨탑을 그러니까 이제 마데르노는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마데르노는 첨탑까지는 설계를 안 하고 첨탑을 바칠 기단까지만 설계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첨탑 부분을 베르니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타원이잖아요 그렇죠 미켈란젤로는 완전 동그랗게 반구로 했는데 제자가 사후에 유작으로 완공하면서 약간 이제 베르니니는 미켈란젤로 만큼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미켈란젤로보다는 덜 알려져 있는데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미켈란젤로랑 완전히 똑같은 수준의 그래서 이것만 설계를 해요 베르니니가 근데 이게 지반이 약해서 이걸 못 올려요 그럼 이걸 잘라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만 보면 비례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걸 잘라내질 않고 그냥 기단부를 아까우니까 놔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굉장히 비례적으로 너무 펑퍼짐해진 거예요 특히 뒤쪽에 도움이랑 같이 생각하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마데르노가 여기까지 지었고 그래서 실내 모습들 이거 이제 보시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기독교의 역사라든가 교황에 관한 거라든가 그래서 이 실내에 들어가는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런 거를 용납을 안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아이콘을 우상이라고 보니까 개신교에서는 그래서 이거 이 실내에 이거 하나만 해도 사실 시스틴 채플 천장이니 이런 거는 딴 건물이고요 이 바티칸 대성당 이 실내 하나만 해도 웬만한 미술관에 있는 그림보다 더 조각품 미술품보다 더 많은 거죠 여기가 사실은 그래서 미술 쪽에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림이나 조각품 공예 릴리프 도둘새김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베르니니가 아까 말씀드린 이 청동 닷집 이거를 설계를 하고 그런데 이게 보로미니라는 사람 작품이라는 것이 최근에 보로미니는 건축가였고 베르니니는 조각가였어요 기본적으로 미켈란젤러도 조각가거든요 물론 그림도 잘 그렸지만 천지창조니 대작도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미켈란젤러는 조각가였고 라파엘은 화가였고 라파엘도 건축을 했고 미켈란젤러도 건물을 남겼는데 굉장히 미켈란젤러 건물은 조각가였고 라파엘 건물은 회화 같아요 그리고 베르니니도 먼저 조각가였는데 이 사람은 건물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보조건축가가 필요한 거예요 보조건축가가 보로미니였는데 건축으로만 치면 베르니니보다 더 천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나중에 둘이 싸우고 보로미니가 독립을 해서 보로미니는 석공 장인 출신이라 그냥 100% 건물만 했어요 조각이나 미술 이런 건 안 하고 그래서 건물만 놓고 보면 보로미니가 베르니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도 많이 남기고 그런데 이거 만들 때까지는 보로미니가 아직 베르니니의 보조건축가였는데 이게 1950년 전까지는 그냥 베르니니 작품으로 퉁쳐서 다 통영이 됐는데요 한 60년부터 연구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거의 보로미니가 다 아이디어를 내고 베르니니가 이게 청동이니까 조각은 제작은 베르니니가 했겠죠 당연히 보로미니는 돌 만지던 사람이니까 청동은 못 만지는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청동 닷집 이게 이를테면 고딕성당으로 치면 하이앨타 대재단 고재단 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르니니가 요거하고 요런 벽체 부분적으로 조각장식하고 마지막 화룡정점 해서 이 피에토로 대광장을 요거를 베르니니가 설계하는 거죠 요거 요 길이 나중에 무슬리니가 아마 넓혔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넓혔는데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보르고 지역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기둥이 284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거 하나가 자이언트 오드라 자이언트 오드라 그래가지고 대기둥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건축에서 최초로 지금 기록에 남아있는 것 중에 최초의 대기둥은 알렉산더 대왕 때 그리스 마케도니아 이런 쪽에 지었던 신전들이죠 그리스 신전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전에 사실은 일본 지금 남아있는 이란의 옛날 페르시아 페르세폴리스 거기 왕궁에 보면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걸 쳐들어가서 그 왕궁을 보고 라이벌식이 발동해서 자기도 크게 신전을 지은 건데 대기둥의 기준이 지름이 2미터 안팎 높이는 한 20미터 안팎 이게 딱 고대시대 때 대기둥 사이즈를 부활한 거죠 근데 이게 284개는 그렇게 많이 쓴 건 없어요 그러니까 페르세폴리스도 왕궁단지니까 엄청 큰 단지니까 잠실종합운동장만 거기 있는 기둥을 다 합치면 천개도 넘지만 단일건물로 치면 100개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100개 기둥의 방이라는 그리고 신전도 보면 알렉산더가 지었던 신전 이런 거 후기 아르테미스 신전 이런 거 보면 많아야 한 110몇 개 이러니까 이걸 해서 타원으로 이렇게 이게 두 쌍씩 해서 한 줄에 네 개씩 했었죠 이게 오벨리스크 이거는 이집트에서 직접 가져다 오벨리스크는 파리방동간장인가 에도 있고 유럽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상하게 메스포타미아보다는 이집트를 짝사랑을 엄청 해가지고요 이집트 거를 많이 갔다 그래서 이 오벨리스크만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오벨리스크가 있잖아요 요거 요거는 포로이탈리아고라는 이탈리안 광장이라는 곳에 있는 오벨리스크고요 그 교황청에도 오벨리스크 이게 좀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아무튼 그 저거를 지면서 로마 교황청 건물을 지면서 오벨리스크도 이렇게 이게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서 이제 베루는 실어오겠죠 근데 그 로마의 외항이 오스티아 그러니까 오스티아에 들어오겠죠 그럼 오스티아로부터 로마 시내까지 이거를 옮겨서 이걸 땅에다가 세워서 정착을 시키는 이거 자체가 당시 기술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체가 탄생하는 현상공모로 나오는 그래가지고 어쨌든 어떻게 어떻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그 지금의 오벨리스크를 거기 이제 세우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의 우리가 아는 로마 교황청 건물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브라만테가 계획했던 거고 이게 나중에 그 베르니니 때 완성이 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돈만 있고 그죠 벨베데레는 지금도 있는 있고 이제 이런 쪽이 나중에 계속 확장이 되면서 바티칸 도서관 바티칸 박물관 교황의 사저 교황 청국리라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바티칸 공화국 교황청 공화국의 대체적인 총 플랜인데 베르니니 때 모델이 도면이니까요 이후에 계속 또 많이 주변에 있는 주변에는 건물들이 많이 채워졌겠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치고 한 5분만 3시부터 해서 한 40분 정도 질문 받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지역 이게 순례 성지순례 우리가 보통 성지순례 하면 산티아고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 산티아고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예루살렘 쪽이 제일 중요한 성지이고 이 중세 그러니까 산티아고가 성지순례의 종착지가 된 게 한 9세기 10세기 근데 그 전에는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순례 종착지 중에 하나 있죠 예루살렘하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피아차될 여기 피아차될 뽀뽀로가 있잖아요 뽀뽀로가 피플이라는 뜻이니까 시민광장 이게 우리로 치면은 서울 광화문 그러니까 이탈리아 축구 시합하면은 이제 사람들 모여서 응원할 때 여기서 제일 많이 모여요 그리고 건축적으로나 여기 중요한 건물들이 광장을 쫙 둘러서서 있고 건축적으로나 광장 도시적으로나 이제 로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성지순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순례길 하면 대축으로 위쪽에서 내려오니까 물론 아래쪽에서도 오겠지만 위에서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문이 있어요 그래서 문에서 이렇게 해서 이 다리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다리를 해서 이렇게 두둔는데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폰떼 산안젤로 그죠 이게 이제 엔젤이란 하고 폰떼는 이제 다리란 뜻이고 이 다리로 많이 건너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강따라 티베르 강따라 해서 요거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 성지순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술 그 십자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미케랜젤로의 요 돔 그리고 이제 브라만테 브라만테 레오나드로 다빈치 줄리아노다 쌍갈로 미케랜젤로 이게 보면 다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을 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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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른 거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성소피아 모델이에요 성소피아 모델인데 요게 이제 성소피아인데 요거 요거 근데 그 십자군 전쟁에 이제 십자군 경로가 여러 경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경로가 그리스로 해서 그 비잔틴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때 이걸 많이 봤죠 근데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성직자들이나 기사나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많이 참여했고요 그중에는 목수 장인 석공 심지어 매춘부까지도 참여하고 뭐 아무튼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참여했는데 학자와 건축가들이 그때 이제 그리스 땅을 처음 보고 로마로 넘어오면서 사실 그리스는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잘 그냥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책 같은 거 번역이 돼서 철학 위주로 해서 그게 이제 초대교회 때나 중세교회 때 기독교 교리가 신학 교리가 성립되는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플라톤 이데아 개념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뭐 이런 것들이 기독교 신학이 이제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완성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그런 쪽에 많이 이제 영향을 미치고 건축물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니까 책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는 거의 안 갔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다가 십자군때 많이 이제 그리스 땅을 가서 신전들을 직접 보고 무엇보다도 이걸 보고 그 다음에 1456년 7년인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떨어지잖아요 그 오스만 투르크한테 그리고 그때 거기 있던 이제 동방정교 소속 기독교 계열의 학자들이 대거 서방으로 탈출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베네치아 들어가고 로마 피렌치에 밀라노머 이탈리아로 가장 많이 넘어가서 그 사람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그중에서 건축 그래서 아까 이제 왜 그러면 이 중앙형이 나타나게 됐느냐 그게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성소피아 모델 그러니까 동방정교 비잔틴 동방정교 쪽에서는 중앙형 모델을 전통적으로 썼어요 중세 때도 그러니까 유럽 서방 카도릭에서는 선형 모델을 썼고 동방정교는 중앙형 모델을 썼어요 똑같은 카도릭인데 물론 지금 이제 많이 달라졌죠 저도 그 동방정교 성경책을 봤는데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많이 다르고 어쨌든 카도릭은 다 범기독교에는 속하니까 그래서 그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 콘스탄트노플이 떨어지기 전에 동방정교의 중앙형 모델이 서방 중세 카도릭 교회 건물에 그대로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게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성당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콘스탄트노플이 떨어지고 비잔틴이 떨어지고 나서 학자들이 건축가 장인 예술가 학자 이런 사람들이 쫙 서방으로 탈출하면서 그때 가져온 모델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르네상스 때 네오플라토니즘의 D1 개념하고 아주 이게 우연인지 뭔지 모르지만 잘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철학자들 르네상스 때 철학자들하고 건축가들이 협업 작업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거기서 D1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해서 나온 게 아까 보여드렸던 다빈치의 스케치 같은 중앙형이죠 그래서 가운데 D1의 초점에 해당되는 유일자라 그러죠 유일자 그게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일 수도 있고 군주일 수도 있고 근대적 주체인 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중앙의 초점을 중심으로 주변의 부속 공간들이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부속이 되는 그러면서 이게 전체로 중앙 초점형이 되는 그래서 그게 카토릭의 종교적으로는 카운터 리포메이션 이후에 개신교한테 얻어맞은 그래서 아까 못 보여드린 것 중에 이게 이제 교황청 건물 옆에 보면 스칼라레지아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게 이제 투시도 원근법을 이용해서 실내 공간을 짠 건데 이게 보면은 나중에 지어진 건데 이거를 지은 나중에 지은 이후가 루터를 잡아다가 루터는 물론 사망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상상을 한 거죠 소설을 쓴 거죠 카토릭에서 루터를 잡아다가 이 계단을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게 하는 벌을 주려고 뭐 해서 이제 카운터 리포메이션이 역전교개혁이라고 보통 그 역사책에서 쓰는데 이제 그 역전교개혁에 그래서 아까 그 공유회 때 바르톨로메오 추기경이 이제 그 교회 건물을 새롭게 해서 교회 건축을 통해서 그 신도들을 포섭하고 그때 생긴 그 수도회가 예수회 예수회 우리가 아는 뭐 베네딕트회나 시토회나 그 프란치스코회 뭐 이런 것들은 다 중세 수도회인데 예수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카토릭 쪽에서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해외에 대학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서강대학이 예수회에서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카토릭 대학이 한국 교구에서 카토릭 한국 교구에서 세운 거고 서강대는 예수회에서 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카토릭 계열인데 그러니까 카토릭 대학은 이를테면 국방부에서 세운 거고 예수 서강대학은 전투병 사단 전투사단에서 세운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 막 공격적으로 그 저거를 전도를 하고 그거에 일환으로 그래서 로마에 가면 예수회 본 성당이 있어요 일제수 더제수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크 교회 건축 이탈리아 바로크 카토릭 교회 건축의 효시처럼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통 그게 이제 외관을 외관을 사람들을 신도들을 끌어들이게 만드는 유입성 그러다 유입을 하려면 이제 뭐가 화려해지고 음영도 막 한국 사람들은 이게 평평한데 서양 사람들은 들고 날고 이게 심하니까 음영이 찢겨지잖아요 그래서 건물도 바로크 르네상스 건물은 표면이 대책으로 평활한데 바로크는 울퉁불퉁해요 그럼 음영이 찢겨지고 하면 이제 어? 하고 눈에 띄니까 이제 사람들을 유입이 쉬워지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성베드로 대성당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질문들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만촌동에서 온 이병욱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질문하시라 하니까 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의 주제와 조금 엇갈리실 수도 양해해 주시고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은 몇 년 전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불타고 나서 제 기억에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니까 똑같이 복원하자 라는 의견과 아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으로 하자는 의견이 평평히 맞섰다 그런 언론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결론이 났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생각에 똑같이 복원하자는 것과 이번 기회에 또 새롭게 100년 200년 1000년을 가는 성당으로 다시 하자는 의견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지 하나 여쭈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 성베드로 대성당이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귀동량으로 듣기로 세계에서 제일 귀한 보물은 베드로 성당에 다 있는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 그런지 얘기를 들은 최고 부자가 베드로 대성당 교황청이다 그런데 너무 그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서 공개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그게 사실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물이라는 게 문화재나 아니면 보석 아니면 진귀한 골동품 아니면 아프리카의 무슨 부족의 오래된 이런 등등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면 단순한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바티칸 박물관이 있고 바티칸 도서관이 있잖아요 저도 그 소장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작품만 모아놓은 미술책이 저한테 한 권 있는데 타슈엔이나 테라일 같은 데서 유럽의 다국적 출판사인데요 타슈엔 같은 건 외우기 쉽고 테라일은 조금 어려운데 거기서 화집을 굉장히 많이 내요 크게 해서 건축 미술 온갖 종류의 정말 수천 권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바티칸 루브르 뭐 해가지고 엄청 크고 한 천 페이지 되는 이만한 책이 저한테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나라도 국립박물관 이런 데 보면 중앙국박 이런 데 보면 소장품을 다 전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회하거나 순회 전시라나 그러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밖으로 돌아다니는 소장품 목록인데 주로 미술품에 한정된 거니까 보석이나 무슨 골동 무슨 오지에 왜냐하면 역사책표 보면 지리의 지리의 대발견 이런 게 르네상스 시작되면서 나온다 보니까 마젤란 나오고 콜럼버스나 나오고 그런데 그게 조케익에서 약탈하고 다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실코 다니면서 온갖 건데 그게 히틀러나 그러니까 나폴레옹부터는 그게 이제 제국으로 들어갔지만 그 전에는 그게 대부분 교황청에다 갖다 바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공식적으로 돌아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 미술품 목록 조차도 지금 바티칸 박물관에 전시된 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데 그거는 통상적으로 보통 그냥 박물관에 모든 전세계 박물관에서 통용되는 범위인데 그거 말고 더 있는지는 저도 모르죠 그리고 바티칸 도서관에 또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그리스 시대 때 자료들 이런 것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군 전쟁 때 그리스에서 이스탄불 그 경로가 중요한 경로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일본 놈들도 임진완 때 와서 우리나라 학자 도공 다 데려갔듯이 거기 그거 돌아가면서 비잔틴도 보면 그리스 문명권이었고 그리고 그리스 거치구 하면서 엄청난 자료들이나 이런 걸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교황청 도서관에 그래서 빈켤만이라는 18세기 때 현대미학의 창시자가 그리스 전문가였는데요 그리스 땅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바티칸 도서관 사설을 하면서 거기 있는 그리스 자료들을 아무도 못 보던 첨단 자료들이죠 오히려 그 사람이 다 정말 구석 어디 창고에 박혀있는 거 끄집어내서 먼지 털어서 처음 발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도서관에도 보면 문헌 자료들 같은 것들은 굉장히 뭐가 많이 있을 테고요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저는 그냥 개인 성격이 약간 늘 중도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신교인데 약간 종교 화해론자 에요 그래서 불교 욕하는 목사를 저는 제일 싫어하고 그렇다고 내가 불교를 안 믿으면 내 종교만 잘 믿으면 되지 왜 남의 종교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종교 가지고 싸우는 게 저는 제일 미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해서 둘 중에 어느 의견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두 개가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보면 성당들이 제일 불에 많이 탄 성당이 요크 대성당이고 영국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그런데 그게 다 돌이니까 왜 불이 나느냐 싶겠지만 천장 구조 속에 보면 목조를 많이 써요 겉을 돌로 보기 좋게 마감을 하지만 그리고 첨탑 같은 게 특히 높이 올라가려면 무게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돌로 하면 공사수님들과 아래쪽 기단 부도 커져야 되고 아까 베드로 성당 첨탑 보여드렸지만 기단이 어떻게 돌 갖고 구조적으로 하면 되지만 집안이 치마버리면 요즘같이 집안보관 공사하는 기술도 없고 하던 때 그래서 첨탑 같은 데 특히 속에 구조는 다 목조로 짜거든요 가볍게 하려고 그래서 불이 불은 수시로 엄청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중요한 고딕 성당들이 한두 번은 다 크고 작은 불이 났는데 그걸 이제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원형 복원을 했죠 왜냐하면 문화재니까 그런데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건축사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물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물들은 일드 프랑스 지역에 파리를 중심으로 우리를 치면 경기권들이죠 거기에 샤르트르니 랭슨니 아미엥이니 르망이니 해가지고 노아영이냐 하는 조그마한 도시들마다 하나씩 있는 성당들 이게 건축사에서는 더 중요하고 노트르담은 약간 이제 파리라는 도시의 대교구 성당이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으니까 빅토르 위고도 거차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쌓여서 중요한 거지 순수하게 건축사에서만 보면 중요한 건물이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의 새로운 문화적 전기로서 화재가 났을 때 지금 남아있는 거를 다음 시간에 샘플을 할 텐데 샘플도 똑같은 운명이었거든요 중세 때 성당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1626년 로마 대화제 때 반 타요 그래서 똑같이 복원하려 그러다가 싹 헐고 지금 바르쿠 양식으로 다시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면 옛날 중앙천 건물 김영상 대통령이 싹 밀어버린다거나 밀어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중앙천 건물같이 이런 정치적인 건 없는 건물이니까 그리고 샘플처럼 또 불타고 남은 절반을 싹 밀지 말고 불타고 남은 거는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폐허의 미학이라는 컨셉을 더해서 약간 좀 현대적으로 해서 불탄 문화재를 복원하는 데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런데 그냥 전통적으로는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게 유럽의 오랜 전통이고요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황금등에서는 이동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1506년에서 1626년 120년간 우리 세대를 볼 때 한 4세대에 걸쳐서 이 집을 짓는데 그 당시에 아까 말했던 브라만테 샹갈로 미케런젤로 이런 분들이 다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건축가였던 이분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달라설 거 아닙니까 처음에 브라만테가 해놓은 거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어받아서 살라고 하면 저는 처음에 그 기초해 놓은 거에다가 다시 이어오려면 저 내용이 전체 다 바뀔 텐데 어떻게 이게 연결됐는가 도지 궁금하고 또 그 당시에 1500년대 초기 때문에 이 건축 이 자재 재질들이 지금 이거 생산도 못하는 겁니다 최고 높이가 보니까 220m까지 오는데 그 당시 뭐 크레인도 없었을 테고 오른 철근도 없었고 빔도 없었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해서 얘기를 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미케란젤로 브라만테의 원안이 대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죠 교황청에서도 그렇고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교황 세인피터스는 교황청 대성당이잖아요 교황청 공화국의 대성당인데 로마 대교구의 대성당이 또 있어요 라테라노인데 이게 로마 시내에서는 세인피터스랑 라테라노가 약간 라이벌 관계 교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건축을 라테라노 구역은 이쪽 끝에 또 어마어마하게 샌피터스 구역만큼 넓은 구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라테라노는 대체로 지금까지 그냥 중세 선양양식을 유지하고 샌피터스랑 라테라노 라이벌 관계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제 라이벌 관계에서 좀 튀려면 뭔가 새로운 그리고 건축 예술적으로 새로운 시도 새로운 양식을 수용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체적으로 브라만테 원안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교황청 이건 이제 건축주가 교황청이니까 건축주 요구사항이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미켈란젤로 도움 세울 때도 이제 교황청하고 긴밀히 연락을 하는데 소통을 하는데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금 더 그 아까 그 원안을 그대로 미켈란젤로가 원했던 건 아닌데 이제 교황청하고 절충을 하면서 브라만테 안이 너무 잘게 쪼개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크게 뭉치는데 브라만테 원안을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타협이 돼서 지어진 거니까 뭐 그거는 크게 그리고 유럽은 대체적으로 유럽의 예술 특히 건축은 이렇게 모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이 하나 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사도 보면 우리가 아는 막 어마어마한 화가들이 수학기관에 보면 대부분 거의 90% 이상 앞시대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화가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는 습작기관 한 1, 2년 갔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렇게 그냥 가만히 혼자서 막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사람이 왜 할 짓 없어서 남의 거를 똑같이 뺏겨 그리냐 그러는데 그게 창의력이 부족하거나 모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유럽 문화의 전통이에요 형식주의 전통인 퍼머리즘 전통인데 모델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 중앙형에서 다빈치의 동심원하고 북층 공간 모델이 딱 시대의 대표 모델로 자리를 잡으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거시적인 해석인데 그런 흐름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편견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전해 있었어요 이미 그리스 시대 때부터 기준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는 기준기 없이 모래로 거기는 사라사막 모래가 많으니까 모래로 경사로를 만들고 밑에다가 이렇게 강목 동그란 강목 해서 밀어 올라가는 방식이었는데 청동기 시대니까요 청동기로는 돌을 못 들어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시대 때 철기 문명이 되면서 철기로는 돌을 들어올릴 수 있으니까 이미 그리스 신전은 기준기로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18세기까지는 건축가들이 가장 뛰어난 공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공학의 발전사를 보면 지금은 건축 물론 지금도 시공 방식이나 내진 설계 친환경 이런 쪽에서 건축 쪽에서도 첨단 기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공학 전반으로 봤을 때 진짜 첨단에서는 건축은 한참 떨어지죠 솔직히 전자니 AI니 바이오니 로봇이니 그런 거에 비하면 건축은 좀 중탁하고 아직도 마무리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풀칠해서 도배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18세기 개몽주의 이후에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건축이 첨단 공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무기도 만들고 실제로 아까 이거 설계한 미클렌젤로 돔에다가 네이브 부분 선형 붙이고 파사드 인면 설계한 마데르로라는 사람도 사실은 토목 겸하고 성체를 건축가들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성체는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온갖 첨단 기술 같은 게 다 들어가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옛날에 기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보시면 그래서 높이 올리려다 보니까 이 벽체가 이 벽체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다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짐만 한 거예요 벽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약간 물량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오늘 근대 크게 큰 주제 근대 초입 거기 주제와 이제 사실은 이게 더 맞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말기 그러니까 1670년경부터 이제 데카르트가 뜨기 시작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과학혁명 그리고 18세기 개몽주의 지성혁명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 키즈들이 각 분야에 등장을 해요 그중에 건축이 제일 활발했어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건축가들이 미칼란젤로 그러니까 종합예술가 유형 건축가가 시대마다 유형이 있는데 현대는 단연코 사장님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설계사무소 운영도 잘해야 되고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줘야 되고 프로그램 새로 나오면 몇 천만 원짜리 쫙 깔아야지 바로 나오고 뭐 일거리도 잘 따와야 되고 등등등 그런데 르네상스 바로 그까지는 종합예술가형 그러니까 자기가 건물도 짓고 그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그림도 그려주고 조각도 다 그러다가 데카르트 키스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엔지니어형 건축가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베드로 대성당을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저거라는 거죠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성소피아 성당의 이 펜던티브 돔 유형인데 이걸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벽체가 그래서 성소피아 성당도 벽체 하나가 막 긴 쪽은 십몇 미터 이래요 벽이 그러니까 웬만한 작은 집보다 더 큰 이게 이제 공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재료 낭비인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술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높고 웅장하고 크게 짓기 위해서 물량을 막 안전하게 투입을 해서 그렇게 올라갔다는 대답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고 질문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내용이 이제 꼬리를 물고 사실은 이 그래서 이신교 교회사에서 보면 이제 다이즘 데이즘이라고 하는 이신교가 18세기 때 그게 이제 기독교 주로 카토릭 쪽이긴 한데 개신교도 합세를 해가지고 기독교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교회사에서 중요하게 안 다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국 카토릭은 전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에서 반드시 들여다봐야 될 교회사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즘이에요 그리고 데이즘이 실패하고 이반젤리즘으로 넘어가면서 현대 기독교 현대 개신교가 지금 이제 타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그 데이즘의 신 성직자들하고 엔지니어형 건축가 데카르트 키즈들 그러니까 미적분으로 풀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성베드로 대성당이 재료낭비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화려하고 속에 그림도 너무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 개혁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단적으로 아까 학계서 1장 8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이거면 충분하다 그래서 로지에라는 성직자가 그 개혁운동을 벌였던 핵심 인물이었던 로지에라는 성직자가 교회 건축 모델은 이거면 충분하다 그 사람이 학계서를 들고 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학계서에 나와 있는 1장 8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다가 교회를 지어라 그 말하고 딱 맞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량 공세 이게 이제 벽체 구조인데 로마 고전주의의 구조 방식이고 벽체 구조에서 기둥 구조 현대 기둥 구조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베드로 대성당 자체가 근대의 모델이 된 측면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성베드로 대성당을 비판하면서 근대성 개몽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현대 기둥 구조의 출발점 그래서 프리미티브 헛 초방 모델 장막 모델 그 수많은 선지사에 나오는 예 이렇게 하고 네 혹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받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내년 인문포럼에서 저희들이 다루게 될 주제들입니다 이제 사실 이번 하반기는 데카르트의 사상을 잠시 들여다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근대로 진입하는 것은 내년 2022년도 목요철학 인문포럼에서 다루게 될 주제들이고요 오늘은 일단 성베드로 대성당 물론 우리는 바로 그 시대를 보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건축 양식으로 베드로 성당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건 뭐 사실 르네상스 때부터 그 시기에 양식 혹은 그 이전에 양식들을 다 모방해서 이렇게 절충주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바로 그 시대 때 가장 화려하게 완성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된 게 이제 베드로 성당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만나게 될 성바오로 대성당 영국입니다 이거는 바로 런던 대화제라고 하는 하나의 또 큰 사건이 있죠 그 당대 시기에 그래서 그 대화제를 통해서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 과정 중에 크리스토프 렌이라고 하는 또 건축가가 등장을 하면서 여기에 바로 대성당이 새롭게 지어지고요 여러분도 또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든지 케임브리지 대학의 대표적인 인마누엘 칼리지 같은 경우도 바로 이 크리스토프 렌이 설계를 했던 거죠 아주 대단한 또 건축가입니다 그러나 또 성베드로 성당과는 또 조금 다른 그래서 그 독특한 특징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다음 주에 여러분들 함께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베드로 오성당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